안녕하세요 멍멍이삼촌 입니다. 오늘도 소시 똥파리들이 날라와서 이렇게 댓글을 좀 달더라구요 제가 어제 약속한 것처럼 오늘 각 협회에 연락을 해봤습니다. 국견협회에 개를 기르고 있는 협회에 연락을 다 해봤는데 국견협회 우총재님하고는 제가 이틀 전에 통화를 했어요. 근데 오늘 아침에 문자가 와 있더라구요. 뭐라고 문자가 와 있느냐 그 개는 내가 분양한 개가 아니다 그리고 우리 혈통서가 아니다 혈통서를 내준 적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소씨는 우리 회원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렇게 저한테 문자가 와 있어요 그리고 제가 더 알아보니까 이제 한국 국견협회도 연락을 해보고 토종 진도께도 연락을 해보고 충진에도 연락을 해봤습니다. 그 개에 대해서 다들 잘 알더라구요 그 개는 국견협회 개가 맞다 라고 하는 분들이 많았구요 아니라는 말도 좀 있긴 있더라 라고 하는 분도 계셨어요. 근데 그 알기로는 국견협회 개가 맞고 이제 국견협회에서 입양한 개라는 게 아니구요 지부에서 입양했다 국견협회 어느 지부에서 입양한 개고 혈통서도 거기서 신청을 해서 받아서 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구요 그게 대부분 그렇게 다 알고 있더라구요. 어쨌거나 공식적으로 국견협회에서는 직접적으로 그 개를 분양하거나 혈통서를 해준 적은 없고 그리고 소씨는 국견협회 회원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셨구요 그리고 다른 경로로 물어보니까 다른 협회장들도 거기에 대해서 아는데 지부에서 국견협회 지부에서 입양을 했고 지부장이 혈통서를 신청해서 준거다 라고 알고 있더라구요 그리고 충성스러운 진도께 충진에 연락을 해보니까 그 나는 내가 버신관계가 아니면 혈통서를 발행해 주지 않는다 라고 말씀을 하셨고 그리고 소씨는 우리 회원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소씨랑 같이 거론되는 것 자체가 그 회원들이 너무 불쾌하게 생각하니까 좀 이렇게 소씨 이야기를 할 때 이야기를 좀 하지 말아 줬으면 좋겠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한국국견협회에 연락을 하니까 거기서도 소씨는 회원이 아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회원으로 만약에 가입을 한다고 할 때 받아줄 생각이 전혀 없다 라고 분명하게 말을 했어요 저한테 그리고 이무악 토종진도께 거기에도 전화를 했습니다 어저께 무한에 가서 이무악 씨를 만났지 않습니까 소씨가 겨울 전화를 하니까 안 그래도 저 영상을 보고 전화가 올 거라고 해서 뭐 기다리고 있었나 보더라구요 뭐 충진에서도 마찬가지로 전화가 올 걸 미리 알고 있더라구요 통화를 하니까 소씨는 회원이 아니다 이미 탈퇴했다 탈퇴했고 지금 이무악 토종진도께 회원이 아닐 뿐더러 그리고 앞으로 만약에 가입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하니까 탈퇴한 회원이 가입을 할 때는 이사회를 거쳐서 성인인 나이지만이 회원으로 가입을 할 수 있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다른 곳에서는 회원도 아닐 뿐더러 회원으로 받아줄 생각도 없다 충진에 한국 국경협회 국경협회에서 그리고 이무악 토종진도께서는 이미 탈퇴를 했고 다시 재가입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회의를 거쳐야 된다 임원진에 이사회를 거쳐서 결정을 할 부분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거기까지가 제가 오늘 연락해 본 결과입니다 그러면 근데 다른 곳에서 아마 이무악 토종진도께서도 회원으로 받아들이기는 힘들 거에요 왜냐 어린 강아지 때부터 해서 계속 개싸움을 시킨 걸 알고 있고 이미 그리고 그게 불법 번식이란 말이에요 판매도 불법적으로 하는 거에요 허가 없이 그걸 다 아는 상태에서 다 알고 있는데 회원으로 받아줄 곳이 없어요 그러면 뭐냐 이 판매도 불법이지만 강아지를 분양하는 것도 불법이지만 거기 혈통수도 만들 수가 없다는 거에요 혈통을 젊명할 수가 없다는 거에요 왜 각 협회마다 자기 회원이 아니라 그러니까 회원으로 받아주지도 않는다고 하니까 또 어떤 곳은 이사회를 거쳐 봐야 된다고 하니까 그리고 백호는 국경협회에서는 우총재님께서 우리 개가 아니야 혈통수도 해준 적이 없어 라고 저한테 먼저 문자가 왔어요 제가 자고 있는데 그리고 먹먹이 사람 좀 제대로 알고 이야기하시게 라고 문자가 와 있어요 근데 아마 그거는 다른데 세 군데에 물어봐도 대답하는 게 어느 지혜에서 입양을 했고 거기서 혈통술을 신청해서 중국으로 알고 있다라고 하는 거 보니까 직접적으로 우리 소씨가 가서 입양을 받거나 혈통술을 발행을 받은 게 아니라서 그건 모르고 계신 거 같아요 어쨌거나 또 회원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잘 아셔야 돼요 강아지를 입양하려면 강아지를 입양하려면 입양 매매 계약서가 있습니다 그걸 작성을 해야 돼요 그게 입양 가격도 기재를 해야 되고요 그 혈통술을 우리가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구도로 혈통술을 발행한다고 해가지고도 발행을 하지 않는 곳들이 많아요 그러면 그 부분에 있어서도 혈통술을 확인하고 받아야 돼요 근데 지금 각 협회에서 회원이 아니다 라고 하는데 혈통술을 받을 데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국전협회에 개를 키우고 있는 어떤 협회에서도 회원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리고 다들 불편하게 생각해요 다들 좋아하는 사람이 없고 그 사람들을 다 거론해서 다 시비를 걸어서 어떤 사람이 그러대요 많은 사람들로부터 공격을 받고 있다 본인이 그런 거 같아요 본인도 그러고 시청자 중에 몇 분도 그런 거 같은데 많은 사람들로도 공격을 받고 있다고 하는데 많은 사람들로부터 공격을 받는 게 아니고요 공격 받을 짓도 했지만 자기가 스스로 자투해서 어제까지 형님 동생하고 친한 사람을 욕을 하고 시비를 건 게 본인이에요 그 어그로를 끌어서 조회수를 올리려고 개싸움을 시켜서 어그로를 끌려고 한 것도 본인이고 주변에 형님 동생이 지내다가 욕을 하면서 시비를 건 것도 본인이고 그 많은 사람들이 같이 이름이 그로는 데는 자체를 싫어합니다 아니 우무종 총재랑 같이 사진도 찍었더만요 화해를 했다가 또 이모학 씨하고 같이 사진을 찍었더만요 근데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보여주기 위해서 아 배경이다 이렇게 보여주기 위해서 그냥 일개 회원도 안 돼요 그러니까 협회 일개 회원도 아닌 사람이라고요 찾아오니까 제가 욕을 해서 죄송합니다 라고 하니까 어 그래 사진을 찍자니까 찍은 거예요 그냥 먼저 욕하고 시비불고 해가지고 그냥 미안하다고 사과하러 오니까 찍은 거라고요 아시겠습니까 아니 어저께도 무한해 왜 왔는지 모르겠대요 연락도 없이 갑자기 와가지고 그 눈길에 위험한데 왜 갑자기 왔는지도 모르겠고 오늘 뭐 어저께 그렇게 모텔방에 자고 오늘은 그 견사 가서 뭐 촬영을 한다는데 견사 가서 촬영을 했습니까 가서 뭐 실방이라도 켜고 견사 구경이라도 시켜주고 그렇게 하던가요 연락 없이 온 손님이라도 내 집에 찾아오니까 방이라도 잡아주고 밥이라도 사주고 하는 거예요 그냥 아시겠습니까 홀대할 수 없어서 근데 그렇게 만날 사유도 아니에요 그리고 다들 징그럽게 생각하는 게 뭐냐면 그러면 술만 먹으면 이 막 형님 동생하고 친하다가도 욕을 한다 이거예요 나제하고는 전혀 다른 사람이 된다 이거예요 그 정도가 되면은 내가 술을 먹는 게 아니고요 술이 나를 먹는 거예요 그거는 아시겠습니까 그걸 인지하고 병이면 치료를 해야 되는 거지 술 핑계를 대가지고 대는 게 아니라고요 계속 반복되잖아요 그런 게 그리고 누가 또 이런 댓글을 달아요 간다고 하는 사람 치고 가는 사람 못 봤다 요런 놈들이 바로 소시의 팬들이에요 거기서는 막 어? 아 사장님 잘합니다 뭐 이렇게 아부털 줘 그래놓고는 살짝 와서 저한테 댓글을 달은 거예요 이렇게 시비를 붙여요 시비를 저는 제가 한 말에 이때가 책임을 지면서 살아왔어요 제가 소시 죽이러 간다 잡으러 간다고 한 것도 아니고 연락하고 가서 얼굴 한번 보자 한번 만나보자 라고 한 거예요 열 달 안에 내가 갈 수 있다고 전화를 하고 가겠다고 아시겠습니까 살면서 그러고 제가 약속을 안 지켜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눈길에 그 위험한데 그게 왜 갔는지 나는 이해가 안 됩니다 눈 오면 개털이 젖었다고 하면은 개털이나 말려주고 그 눈이 많이 오면은 집에 눈이나 치우고 있지 그 위험한 길에 그 먼 거리를 왜 가요 왜 그리고 또 참 제가 언급하지 않은 형님한테도 연락이 왔어요 먼저 연락이 왔더라고 영상을 보고 그 소시가 자기를 언급을 하고 영상에서 친한측을 하니까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소시가 지가 먼저 전화가 와서 지가 지 유튜브에 홍보를 좀 해 주겠다고 하니까 어 그냥 고맙다고 했다 근데 그걸 가지고 막 영상에서 친한 것처럼 이야기를 하더라 그게 전부다 전화 한통 한게 먼저 전화가 와서 유튜브에 홍보를 좀 해 주겠다고 해서 고맙습니다 한게 전부에요 그게 근데 막 친한측을 하고 자기 배경인 것처럼 나이가 몇 살인데 그 먼 거리 돌아다니면서 내 병행인 것처럼 사람들하고 사진 찍고 인증사진 남기고 아직까지 철이 덜 들었습니까 내 할리니만 하고 열심히 살면 되는데 왜 남을 뭐 하는가 싶어서 보며 시비나 걸고 나이만 먹는다고 철이 드는게 아니에요 그 보니까 말 잘하더만 한자도 많이 한다 그러고 그 많은 다양한 컨텐츠를 할 수 있는데 왜 걔를 가지고 이렇게 싸움을 붙이고 20여 차례가 넘는 영상을 올리고 왜 또 주변 사람을 욕을 하면서 어그로 방송을 하고 그 말 들어 보니까 뭐 고소도 들어가서 경찰서 가서 조소도 받고 왔는 것 같더만 뭐 둘이 합의보고 이렇게 또 뭐 이야기 또 해 가지고 그냥 무마한 것 같더만 동물학대로도 민원도 들어가 가지고 군에서도 나온 것 같고 경찰서 가서 조소도 받은 것 같더만 그걸 받고 왔는데 처벌을 받지를 않은 거예요 처벌을 안 받았는데 다른 놈들이 보니까 올리는 놈들도 있고 보니까 조회수도 잘 나오고 가보니까 처벌도 안 받는데 군청에서 나와도 처벌도 안 해 경찰서 가도 처벌도 안 해 아니 근데 그 멍새끼 때문에 못 올리니까 한장하고 답답해서 욕을 털은 것 같아요 보니까 근데 똑같은 상황을 가지고도 어떻게 고발을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어설프게 고발을 하느냐 제대로 알고 하느냐에 따라서 법을 알고 하느냐 법을 모르고 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거라고요 내가 이야기 했죠 처음부터 약속 지켜라 영상 내리고 사과하고 치료하는 거 보여주고 걔 보양식도 좀 먹이고 나는 고소를 한 적이 없고 고소를 안 했다고 근데 보니까 다른 사람이 고소를 했더만 보니까 거기서 어떤 결과가 돌출되지 않으니까 아 이거 해도 되는구나 그런 착각을 하나 본데 이 사건이 처음에도 방송을 탈 만큼 방송을 타도 아주 1년 사이에 최고 악질 방송이 될 만큼 그런 큰 문제인데 이 사람이 불쌍해서 이걸 막은 거예요 막은 거 본인이 직접 이야기를 하니까 잘못한 걸 인지를 하고 있고 자식 며느리 보는데 창피해 죽겠다 본인이 이야기하고 영상을 내리고 사과를 한다고 하니까 그래서 막아준 거라고요 근데 두 달 지나고 보니까 본심은 진심은 뭐예요 아 씨발 족도 아니구만 이거 보니까 남들이 고발해 가지고 가봐도 이거 뭐 어? 군청에서도 가만히 놔둬 경찰서도 가만히 놔둬 보니까 다른 사람도 올려가 조아주자 할라고 저 새끼 저거만 아니면 어? 멍멍이랑 어? 이 동생 열만 아니면 아무 문제 없겠는데 저 둘이가 지랄하니까 못 올리니까 화병이 나니까 술 먹고 욕이 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제가 모르는 사람들이 댓글을 막 달아요 와가지고 옛날부터 지켜봤다 댓글 달니까 다 막아버리더라 블랙 준다 하더라 쫓아내버리더라 그리고 영상에다 댓글을 차단해버리더라 그러면서 차단해놓고는 계속 올리더라 그 과정을 다 지켜봤기 때문에 또 사과하는 것도 다 봤기 때문에 그러면서 사과해놓고는 또 어? 그 속마음을 또 어떻게 하지 다 봤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 극과 속이 다른데 대해서 분노를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지금도 이대로 종결이 안 될 수도 있는 거라고 이거는 내가 간다고 했죠 연락하고 전화 통화하고 올라갈 테니까 어디 겁먹고 도망가지 마세요 괜히 눈 오는데 어디 괜히 먼 길 다니다가는 사고나면 안 되니까 또 괜히 멍멍이 삼촌 책임이다 이런 말 하지 말고 집에 잘 계시고 걔들 잘 돌보고 걔들한테 진심으로 대하고 그리고 그리고 주변 사람들한테 욕하고 이런 거는 전화로 해결하지 사람들이 방송에서 어그로 끌고 욕하고 그 사람들이 다 당신하고 똑같은 사람들이 아닌데 다 자기 사회적 지위와 체면이 있는 사람들인데 같이 엮여서 싸움하는 것 자체도 불편하게 생각을 해요 그 방송 소재로 사람들을 괴롭히지 마시고 또 자기 회원들 데리고 선동해가지고 그 악플 달고 일하지 마시고 본인도 남들이 찾아서 악플 달으니까 괴롭다 그러고 이 방송 뭐 안 하면 그만이다 그러고 어? 영상 올릴 때마다 다 댓글 차단해 놓고는 왜 본인 시청자들은 다른 데 가서 악플을 달게 하냐고 거기 아주 질려버렸다더만 사람들이 만나는 날까지 잘 하세요 잘 여기까지 인사드리겠습니다